경상북도는 전라도 오리농가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륜플랜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역에서도 연말연시 방역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. AI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유지하고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 또 해마다 시행해오던 제아의 타종 행사와 해맞이 행사 등을 취소했고 방문객이 많은 지역은 특별 방역 대책을 수립해 방역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.